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환승센터 57회 명작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핀동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미디어와 공연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즌2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건가요? 말이 맞는데.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스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즌2를 맞이하며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해보고 본격적으로 에피소드를 시작해볼 건데 각자의 각오를 한번 차례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둥님 이런 각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순투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죠. 왜 저부터예요? 각오라 하면 내가 시즌2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한번 다뤄보겠다. 저희 셋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과 다르게 어떻게 임하겠다. 아, 저는 포부를 한번. 저는 명확합니다. 네. 지난 1년과 다르지 않게 임하겠다. 아, 굉장히 안이한 생각. 일관된 자세로. 네. 지난 1년과 같다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1년을 돌았으니까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약간 지난 1년에 임했던 그 마음가짐,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 네. 작년에 초심은 되게 좀 건강한 초심이었나 보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작년에 건강하지 않았나요? 1년 전에 본인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1년도 기대해봐도 좋은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시즌1에서 전시 소개해드렸던 그 코너가 반응이 있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 약간 흡족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코너를 늘리고 긴승태 지분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전시 소개에 대한 호평을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로운. 그래서 제 주변의 평가는 막상 에피소드를 다 듣고 나면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초반에 김승두가 추천했던 전시 추천 목록만 기억이 난다. 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허탈했지만 그런 청취자분들도 계시니 용기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두님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저는 이제 작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시즌2부터는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좀 쉽게 좀 전달력 있게 또 이야기하기 좀 쉬운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양한 주제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주제가 있긴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도 과학이나 아니면 동양철학 이런 것들 안에서도 다양한 주제.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또 돌아보니까 참 너무 어려운 주제만 다뤘다 싶어가지고 어렵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어렵게 다뤄왔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더 쉽게 다뤄가겠다. 그런데 유승님이 평소에 보면은 1년 동안 말한 거 외에도 정말 아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랑킴. 유랑킴은 작년에, 아 작년이래. 저번 에피소드 때 조금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해야 되거든요. 혼자만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다른 분들과 달리 시즌2에 새로 합류하는 거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즌1 때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세 분의 관심 분야가 아닌 좀 다른 관심 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신선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맞습니다. 저희 세 명은 좀 진부한 측면이 있습니다. 1년을 했어요. 아무리 색다른 걸 다뤄보겠다 해도 지난 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나 유랑킴의 주제는 조금 새롭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각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빈둥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아껴놓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년 차를 염두에 두고 애써 외면했던 주제들이 몇몇 있거든요. 현실 정치를 이기신다고. 아, 이제 정치고 갖고 싸우나요? 저는 정치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잠시 휴지통에 버려두고. 네. 정치는 생각보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미미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끌어가는 거는 뭐랄까요? 집착이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기에는 몇 번 안 다루지 않나요? 전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본인이 조금 취향이 이상한 거죠? 정치는 잠시 한 1년 동안은 제쳐두고 다른 걸로 이제 제가 준비해놓은 걸로 있거든요. 뭐가 되는지는 아직 얘기할 수 없지만. 좀 흥미로운 주제로 앞으로 1년을 꾸며보겠다.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분도 지난 1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순트님께서는 지난 1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뭐 제가 옆에서 조금 강요를 해가지고 지난 1년과 다른 모습을 좀 더 보여줘라. 아니, 비슷하게 할 거라니까 왜. 강요해요.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1년을 펼쳐보겠다. 색다른 시즌 2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팟빵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팟빵을 통해서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소중히 사용하곤 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팟빵 선생님들이 이중과세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후원을 할 때도 수수료를 걷고 저희가 그 정산 금액을 정산할 때도 세금을 걷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 중으로 조금 아픈 행동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팟캐스트들을 참고하니까 이제 공식 후원 계좌를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2년 차가 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동시에 이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이 후원금들을 녹음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팟빵으로 후원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팟빵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의 공식 후원 계좌로 이렇게 직접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소중한 마음에 조금 더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원 계좌는 팟빵 공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저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 후원 계좌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시즌2를 시작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큰 주제는 바로 명작편인데요. 명작편의 첫 번째 주제는 유승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즌2 첫 번째 주제를 명작편이라고 잡게 됐잖아요.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1부터 언젠가는 이분의 작품을 다뤄봐야겠다 혹은 이분에 대해서 다뤄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하필 또 명작편이라는 주제가 잡혀서 딱 기회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 라우마니노프,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였던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생애와 이분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우마니노프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클래식 연주가들 얘기를 하시면서 근황 때 몇 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었나요? 저희 조성진이나 이민찬 분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때 아마 선생님이 더 좋아하셨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우마니노프에 대해서 얘기해볼 텐데 제목을 All About 라우마니노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All About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만은 거창하게 지어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애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 전축이 있었어가지고 또 옆에 아버지께서 사놓으신 클래식 CD 모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듣다가 입문하게 된 그 매력에 빠지게 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좋아하신다면 좋아하는 작곡가나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클래식. 네. 승트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저도 막 잘 알고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클래식 음악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그냥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악을 들을 때 좀 힘든 음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다는 게 가요나 팝도 언제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냥 가사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클래식 음악은 저는 편안해요. 들으면. 약간 일상에 좀 스며들 수 있는 음악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스며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 또 배경음악으로 깔았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렇죠. 이질감 없이 뭔가 내 일상 속에서 어우러져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느낌이에요. 하고 있는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맞아요. 집중력을 과하게 뺏어가지 않는. 맞아요.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해서 작곡가나 작품을 파면서 듣는 스타일이 제가 또 아니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라흐만이 노프 좋아하고 쇼팽이나 드비시 좋아하는데 이 음악은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저희 조성진 씨가 쇼팽이나 드비시 음악을 되게 잘 연주하세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듣게 됐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말러라고 처음 들으면 되게 난해한 음악인데 듣다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음악이 있어요.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맞아요. 아, 그게 그거. 네. 이런 케인 또 좋아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CD 수집하는 게 취미셔서 집에 굉장히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클래식을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면 이제 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게 되지만 저는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클래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듣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도 아까 쓴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래식 음악은 다른 음악과 다르게 조금 진짜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에릭사티 음악을 좋아하는데. 누구? 진노패디. 에릭사티. 에릭사티. 그게 이름이에요? 맞아요. 진노패디 같은 정말 심플하고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한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 오는 좀 마음의 편안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릭사티가 자기는 이런 음악에 허락하기 싫다 해서 굉장히 일부러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고 편안한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생각을 비워야 할 때라든지 마음이 좀 차분해져야 할 때 듣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듣는다면 그런 음악을 듣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무지랭이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두 분은 어느 정도 클래식을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자랑은 아니지만. 찾아서 듣지 않고 평소에 접해보지도 않았고? 전혀, 전혀. 저는 사실 유일하게 들었던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중학교 음악 시간에 들은 클래식 음악이 전부지 않을까.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클래식 음악을 배운 기억도 없거든요. 사실 그때는 수행평가하기도 바빠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딱히 찾아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TV 보기도 바빠서 아까 순트님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음악이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에 TV를 켜놓고 살았기 때문에 딱히 클래식을 틀 일도 없었고 근데 클래식을 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운전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운전을 할 일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오늘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찾아왔거든요. 유생님이 다뤄주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나머지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식 음악이 매력적인 게 제가 편안함을 준다고 했는데 또 집중해서 들으면 이것만큼 격정적인 음악이 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빈둥님의 약간 그런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음악이 또 클래식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들으시고 치료 목적으로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제가 상당히 불안한 편인데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 유생님께서 보내주신 라우마니노프의 몇 악장 이런 거를 들으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들으면 좋다고 그래서 들었거든요. 불안이 잠재우는 걸 기대하고 들었는데 그냥 잠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간만에 꿀잠을 자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치료된 거죠. 맞아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 보통 잠이 온다고 많이 얘기해요. 좋은 형상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는 라우마니노프를 들으면서 잤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왜요? 라우마니노프를 듣고 잠이 오지 않는 음악인 편인가요? 보통은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가 훨씬 잔잔하고 좀 그래서 잠자기는 되게 좋은데 라우마니노프는 좀 장식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웅장하고. 그래서 그걸 듣고 잤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수면제서인데? 그냥 피곤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피곤하셨던 걸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각자의 포지션이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라우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이도 해요. 음악 같기도 합니다. KBS 클래식 FM에서 생생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2015년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조사를 했대요. 여기서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업주곡 2번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2021년에 6년 만에 조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1위가 베토벤의 피아노업주곡 황제. 이게 1위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마니 피아노업주곡 2번이 4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유의 멜랑콜리함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작곡, 그 작곡하신 모든 음악에. 그리고 러시아풍의 어떤 민족적 색채도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도 참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독특한 선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약간 러시아의 그 민족적 정서랑 우리나라의 정서가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요? 그 슬라브 민족이 겪었던 어떤 그 민족적인 한 같은 게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이 쪼개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랑 좀 닮아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의 정서랑 좀 닮아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풍의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임윤찬 군이 이 곡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업주곡 3번을 가지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 곡을 연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밝은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1위를 차지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라우마니노프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작곡가, 음악가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수많은 명곡을 남긴 라우마니노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인쇄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피아노업주곡 두 곡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챕터가 세 개로 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라우마니노프, 그는 누구인가가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는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업주곡 두 곡 2번과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챕터는 이 피아노업주곡 두 곡을 제외한 또 명곡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챕터 1, 라우마니노프,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풀 네임은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우마니노프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약간 푸를 먹듯이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 라우마니노프 이렇게. 언제적 사람이요? 이분이 1873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까지 아마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고요. 러시아 제국의 노브고로드, 노브고로드주라는 곳에 스타로투스키 군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대요. 러시아 집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분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장군 가문 출신이었어요. 귀족 가문 출신이어서 굉장히 원래 집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르게이 라우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6남매 중에서 4번째, 4째였어요. 그런데 이 세르게이가 태어날 때쯤에 돼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실제로는 아버지도 물려받은 땅이 있고 어머니도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엄청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고 낭비벽이 좀 심하셨고 그리고 여자 문제가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세가 좀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또 당시에 귀족 사회에서 이런 부르주아 사회로 좀 이양하고 있던 러시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농로를 기반으로 했던 어떤 신진 상인계급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이 조금 어려워졌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라우마니노프의 집안도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라우마니노프는 그래서 유년기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지냈는데요. 이때쯤에 이제 부모님이 파경을 해서 별걸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행방불명이 되셨대요. 그리고 이 6명의 남매 중에서 두 사람이 두 형제가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기 때 약간 좀 이런 우울한 어떤 집안 정서가 좀 집에 흘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암울한 그리고 불우한 유년기를 가꿨다고 하고요. 라우마니노프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9살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지도, 사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사살을 받았다고. 9살이면 빨리 입학한 건가요? 그 당시에 귀족 집안에서는 악기를 하는 게 거의 필수 관문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이 정도 나이 됐을 때 음악을 배운다는 건 거의 뭐 당연한 일이기도 했는데 이런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입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살 때는 피아노 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19살 때는 작곡가를 졸업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고 이 라마니 노프가 냈던 졸업작품 같은 경우도 최고 작품상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당대에 이제 러시아의 최고의 슈퍼스타, 클래식 음악계 슈퍼스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이코프스키 맞습니다. 차이코프스키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라마니 노피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어? 나이터가 비슷한가요? 차이코프스키가 거의 말년에 라마니 노프가 좀 어렸을 때였어요. 네. 이 라마니 노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연주가인데요. 작곡가인데요. 그 당시에는 국민악파라는 사실 이런 악파 이런 나누는 그 개념도 후대에 다 나눈 거라서 당대에는 좀 의미가 없었겠지만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마지막 곡가 정도라고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낭만적이다. 굉장히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라마니 노프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198cm 정도. 198? 그 시대에 198이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잖아요. 키가 진짜 컸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손가락의 그 한 뼘 있잖아요. 손가락을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에서 이제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의 길이가 30cm라고 해요. 30cm였다고 해요. 엄청 큰 거죠. 네. 그러니까 30cm 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도에서 한 몇 가지 가는 거예요? 옥타브 라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피아노에서 피아노에서 옥타브 개념이 도에서 다음 도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피아노 연주자들이 큰 손이어도 도에서 한 레정도? 다음 레정도까지 닿는 게 큰 정도인데 도에서 다음 라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엄청 크다는 얘기거든요. 도, 레미, 파, 솔, 라, 시, 도, 레미, 파, 솔, 라까지. 그 정도는 압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빗눈이 계속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큰 손으로 연주를 해대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어드벤티지가 좀 있었겠죠. 그러게요. 하드웨어가 좋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아마 라하마이노프가 마르팡 증후군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르팡 증후군이 뭐예요? 그게 요새 거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아, 거인병? 네. 일종의 거인병.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키가 커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어지고 말단 비대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앓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주변에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라하마이노프 곡들이 손이 작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작곡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치면서 작곡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 작곡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막 진짜. 맞네요. 네. 네. 사실 이제 라하마이노프 이 전에는 이제 리스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만 해도 작곡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치기 엄청 어려운 곡들을 했는데 그 넘어서는 작곡을 하신 분이 그분도 손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리스트도 그보다 더 컸나 봐요. 라하마이노프가.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런 기교가 엄청 어려운 곡들을 작곡하다 보니까 이제 비르투오조라는 칭호로 많이 불리죠. 비르투오조는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 기교가 화려한 사람 음악적 테크닉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을 비르투오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하면 파가니니가 생각나시잖아요. 파가니니니까 정말 바이올린 가지고 서커스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을 보통 비르투오조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리스트나 이런 라하마이노프 같은 경우도 큰 손을 가지고 엄청난 기교와 화려한 이제 작곡을 하면서 그것도 실제로 연주도 하셨으니까 연주도 가능했었으니까 이런 비르투오조에 반영을 올랐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르투오조라는 용어가 악기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맞아요. 모든 클래식 음악에서 어떤 악기를 쓰든 간에 정말 화려한 기교와 테크닉을 보여준 사람을 비르투오조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이나 잘나갈 때 라하마니노프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비난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술성보다는 그런 기교나 화려한 연주, 화려한 테크닉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난을 했다고도 들었는데 라하마니노프는 본인의 예술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하마니노프에 대한 생애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챕터 2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라하마니노프 피아노업주곡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하마니노프 피아노업주곡 2번은요. 작품 문어로는 18번이고요. C마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단조로 작곡된 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아노업주곡 2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곡이 작곡되기 전에 라하마니노프가 교양곡 1번을 냅니다. 교양곡이라 하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잖아요. 교양곡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쓴다고 해요. 보통은. 음악적 실력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왜냐하면 교양곡이란 거는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라하마니노프가 이제 24살에 1번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표한 거죠. 그만큼 이제 재능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걸 냈는데 평단들, 평가단들 있잖아요. 음악평론가들이 압도적으로 모두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단계 무슨 음악이냐 이러면서요. 그 비판의 내용은 아까 순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귀교만 부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동료 작곡가 세자르 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이 곡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다. 맞아. 어떤 춤을 안 하세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나 듣는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의. 그리고 그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재앙을 주제로 만들면 이런 음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재앙과 같은 음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건가요? 너무 좀 난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지휘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지휘자가 만취한 상태로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썰이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추정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 1987년도에 초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마이노프의 스승 중에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로 글라주노프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는데 이분이 전날에 술을 잔뜩 드신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지휘를 하셨고 또 준비도 제대로 안 해왔대요. 그리고 작품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작품을 이곳저곳 막 되게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초연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사실 그리고 좀 들어보면 살짝 난해하기도 한데 이게 현대음악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현대음악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인신공격적인 좀 치욕스러운 모욕적인 느낌의 어떤 평가가 너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라우마이노프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마이노프가 그 절피를 해버리고 3, 4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두문불출을 하면서 작곡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맨날 이제 힘들게 하루하루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보내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무 보기 안은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니콜라이 달이라는 사람을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이제 보냅니다. 라우마이노프한테 보내주고 치료를 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면요법에 좀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최면요법, 정신치료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라우마이노프와 함께 3개월 정도 최면요법과 심리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생활치료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패턴도 개선하고 하루 동안의 기분이 어떻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식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라우마이노프라는 뮤지컬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진짜 은인이다. 이 사람 없었으면 피아노 옆집은 2번, 3번 안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뮤지컬이 100% 다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작품이 우리나라 국내 오리지널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좀 남다른 재밌는 작품이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때 니콜라이 달 박사가 라우마이노프에게 자기채문유법으로 쓴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라고 라우마이노프에게 자꾸 되새기게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쓸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잘 해낼 거예요. 협주곡은 정말 훌륭한 곡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자꾸 되새기게 했다고 해요. 나는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 누가 생각하세요?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안 부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를 걸고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를 라우마이노프가 회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회상하냐면요. 놀랍게 들릴지 몰라도 이 치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초여름쯤에 나는 다시 작곡을 했다. 이 치료는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내 안에서 들극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주변에서 누군가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그 3, 4년 정도의 공백을 깨고 나왔던 작품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번. 아, 역작을 들고 다시 나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니콜라이달 박사에게 헌정하죠. 헌정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곡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1악장입니다. 그래서 1악장은 모데라토라고 써있는데요. 보통 빠르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데 실제로 이제 라우마이노프가 직접 녹음한 CD에 보면 굉장히 빨리 연주해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연주자들은 조금 천천히 하지만 그 라우마이노프가 아마 이런 속도를 원했지 않았을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유생님이 실황 들어보라고 라우마이노프가 직접 연주한 거 들어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라우마이노프가 연주한 거를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들었는데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아, 오히려 저는 조성진 씨나 조성진 씨나 라우마이노프 씨랑하고 최근에 연주자들이 연주한 거랑 비교해 놓고 보면 취향이 어디에 가까워요? 저는 사실은 라우마이노프가 친 거에 가깝고 그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임현정 피아니스트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콩쿠르 수상 경력이 없으셔가지고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분도 엄청 빨리 치세요. 라우마이노프가 훨씬 더 빨리 치세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기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식과는 거리를 먼저 세우고 있어서 내 쪽이구나. 좀 무식한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뭔데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 예수님이 들으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민찬 씨가 치는 거라 그래서 저는 늘 들어봤을 때 뭐 피아니스트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이렇게 연주한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뭐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보통 어느 부분에 염두를 두고 들으면 좀 달라요. 그게 한두 번 들어봐서는 차이가 안 느껴져요. 네. 진짜 많이 들어봐야 돼요. 전 지금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게 수많은 연주자들의 그 곡들을 많이 들어봐야 차이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한 몇 개 들어봐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더 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요새 유튜브에 비교해서 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묻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그렇게 아티스트마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해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 좀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물론 다른 악기들도 좀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만능 악기예요. 건반수도 많잖아요. 일단 많아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음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계도 많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개를 눌렀을 때 여러 소리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생각을 잘해보시면 악기들 중에 그런 악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화음악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네요. 소리를 여러 음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악기가 잘 없습니다. 피아노는 많은 조건을 갖춘 악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많이 고민을 하고 혼자 연습 많이 한다고 해요. 다른 악기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안에 속해가지고 화음을 맞춰보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혼자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색에 빠지는 순간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이 악곡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작곡가의 생애 이런 건 기본적으로 꿰뚫고 있으시고 그 작곡가가 이 곡을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을 썼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느낌이 궁금한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문의환이 보기에는 악보를 보면 악보에 어떻게 하라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더 강조하고 그 뭐죠? 발판이라 그러나요? 페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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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페달을 좀 어느 부분에서는 더 뭐 강하게 밟고 뭐 이런 게 악보에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다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점점 세게 점점 작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느 부분을 강조라 이렇게 됐긴 하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곡을 강조해서 눌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세계로 얼마만큼 지속해서 누를지는 다 연주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주자마다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연주자들을 예로 들면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귀족적인 연주를 한다는 평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되게 우아하고 유려하시고 조심스러워요. 음악이. 반면에 이민찬 군 같은 경우는 락스타 같은 연주를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클라이막스를 빵빵 터뜨리는 거를 다른 연주자들보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전혀 이질감 없이 듣는 사람을 약간 고향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비교해서 여러 번 들어보면 느껴져요. 지금 저희 녹음실 기준으로 저랑 유랑킴이 한쪽에 있고 반대편에 김순투와 허유승이 있거든요. 두 분이서 아주 저희를 클래식의 세계로 입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죠. 계속 가볼까요? 그렇죠. 어쨌든 1악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대부분의 이런 피아노 협주곡들은요. 협주곡이라는 형식을 아셔야 되는데 협주곡은 솔리스트 그러니까 악기 솔리스트가 있고요. 그 뒤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걸 협주곡이라고 콘체르토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이 솔리스트를 돋보이게 빛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대부분 오케스트라가 깔아줍니다. 쫙 깔아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솔리스트가 땅 등장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편업주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이 되게 특이한 점은요. 솔리스트가 먼저 시작해요. 솔리스트가 먼저 빰빰빰 이렇게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묵직한 피아노 소리로 빵빵 때리는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재밌는 게 이제 라우먼 요프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참고했던 소리가 뭐냐면 종소리였다고 합니다. 라우먼 요프가 어렸을 때 러시아 정교의 예배에서 들었던 종소리를 떠올리면서 집어넣은 그 소리가 처음에 딴딴딴딴 이렇게 하는 그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 맞나요? 아닙니다. 들어보시는 거죠? 네. 들어보시면 그래요. 하여튼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종소리를 묘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종소리라고 하시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러시아 풍 선율이 뒤에서 이제 반주를 해주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그 선율도 굉장히 멜랑콜리한 느낌이면서도 러시아의 어떤 민족적 정서를 확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솔리스트, 피아노 솔리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음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장식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음이란 거는 꾸밈음이라고 해서 막 띵 친 거를 띠링 이렇게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요. 이 피아노 솔리스트가 때로는 굉장히 멜로디를 힘 있게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뭐요? 전체 음악의 어떤 플로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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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면 이제 피아노협주국 3번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아노협주국 2번에 성공을 통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라흐마니노프는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 모스카바 정착도 해가지고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로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러시아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아무래도 귀족지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랄까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휩싸게 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 자리도 포기를 하고 이탈리아를 거쳐서 독일 드레스된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작곡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클래식 열풍이 불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라흐마니노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화려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연주까지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미국에서 이제 라흐마니노프를 데뷔시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데뷔 무대를 앞두면서 쓴 곡이 바로 이제 피아노업지곡 3번입니다. 1909년에 쓰게 되고요. 이 3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정말 혼신의 힘을 갈아 넣어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음악이 한 30, 40분 정도 되는데요. 여기 안에 정말 무수한 테크닉이 담겨져 있고요. 라흐마니노프가 쓰는 테크닉이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치다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감수성을 넣어서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테크닉과 예술성이 모두 필요한 어떤 매머드급 작품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굉장히 라흐마니노프가 뿌듯했나 봐요. 난 정말 엄청난 작품을 썼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였던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분한테 헌정을 합니다. 이걸 좀 쳐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건 사실이지만 손이 굉장히 작은 분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는 기본적으로 손이 커야 쉴 수 있는데 이분은 손이 너무 작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더니 이거 나보고 어떻게 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위한 곡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도망쳐버리십니다. 내가 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까지 갔다. 자세감되셨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초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미국 데뷔를 해야 되는데 초연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치는 직접 연주를 해서 한 초연을 올리게 되고요. 그럼 보통은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연주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작곡가가 직접 연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맞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문 연주자 연주만 정말 열심히 하는 연주자들을 데려와서 이제 연습을 시켜서 헌정을 해야 되는 헌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을 연습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라흐마니노프 같은 경우에는 연주만 넣고 봐도 뛰어난 연주가예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의 재능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손이 엄청 크니까 이미 화려한 기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피아노에 대해서는. 이 곡이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요.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어렵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프 주고 3번을 칠 수 있는 피아니스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곡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칠 수는 있어야 뭘 표현하든 기교를 부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이 작품 자체를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웬만하게 연습하지 않고는 연주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악이에요. 제가 아는 곡 중에 왕벌의 비행인가요? 그거 막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건 빠른 곡이에요. 그건 빨라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곡인데 이거는 아예 신체적인 구조 자체가 안 되면 일단 안 되는 곡이고 한참 더 어려운 곡인가요? 그래서 당시에 청춘들의 반응이 피업 2번 정도까지의 호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작품이구나라고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고 하고요. 성공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초월적인 어떤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요. 또 재밌는 게 블라디미르 호르비츠라는 분 있잖아요. 엄청난 연주가로 알려져 있는 분. 그 엄정은 씨에 나온 영화. 호르비츠를 위하여. 이 당시에 굉장히 갓 데뷔하시고 나서도 점점 떠가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피아노업주곡 3번을 잘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니오프가 호르비츠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치는 분이다.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 피아노업주곡을 바로 이렇게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항상 꿈꿔왔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이 연주를 우리랑은 생각 못했다. 그 정도로 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업 3번의 권위와 해석의 권위와 어떤 연주의 권위를 모두 인정한 사람은 호르비츠. 그럼 호르비츠가 연주한 실험 같은 것들도 유튜브나 영상으로 남아있나요? 네. 3번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르비츠가 연주한 영상이 피아노업주곡 3번 영상이 최다 조회수였는데 저희 임윤찬 군이 그걸 깼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1학장이 제일 유명한데요. 짧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먼저 나온 다음에 바로 주제 선율이 나옵니다. 피아노로 주제 선율을 치게 되는데요. 이 주제 벨로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만 또 뭐라고 하실까 봐. 해주세요. 안 할게요.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됐어요. 아마 빅노님께서 뒤에 살짝 깔아주실 텐데 이렇게 주제 선율을 먼저 치게 되는데 그 선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뒤에서 반복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전 되게 한 번 듣자마자 빠진 것 같아요. 이 주제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딱 들었을 때 엄청나게 익숙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광고음악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됐었나요? 여기저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유명한 거는 샤인? 샤인. 네. 이라는 영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졌죠. 아, 그래요? 2번은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3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2번보다는. 그리고 이제 주제 선율 뒤에서는 빠르게 이어지는 변주가 나오고 그 뒤에 계속해서 중간중간 피아노 카덴차라는 게 나오는데요. 카덴차가 뭐냐면 솔리스트가 그 오케스트라의 반주 없이 막 치는 혼자 막 치는 부분을 카덴차라고 해요. 이거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악장만 들어보셔도 이 곡이 정말 얼마나 대곡이고 어려운지 얼마나 극정적인 곡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죠. 그 oui. 우리 어디에 대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사실 들어보면 아실 거다라는 말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라우마니노프의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 같다. 혹은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 격정적이거든요. 기교가 화려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속에서 마치 백조가 호수에 떠다니는데 발은 되게 막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아까 팡팡 터뜨리는 그런 고양시키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가 딱 있어요. 들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 같이 감정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감정이 터뜨려지는 느낌이고 그냥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그림 보면은 물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류의 다른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제가 이게 또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라흔하니노프 2번을 제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조성진 씨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국뽕이 혼합된 건지.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그 유튜브에서 처음 그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런 감정이 다 혼재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른 음악들이랑.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본 지가 오래 안 됐는데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데 그 느낌이 뭐지?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조성진 씨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의 국뽕과 함께 감격스러움을 느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연주 영상을 보면 연주자들이 하는 표정, 제스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감정을 고향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피아노를 직접 쳐보시면 배워보신 경력이,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클래식 음악은 음원보다는 저는 실황 연주 영상을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거는 직접 가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집중을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감흥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오늘 나오다가 옷 갈아입으면서 틀어놔가지고 감흥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보다는 요새는 좀 눈으로 즐기는 게 된 것 같아요.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연주자가 적정적으로 몸을 막 흔들면서. 몰입해가지고. 그렇죠.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 모습도 하나의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음악을 즐기는. 여기까지가 3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후에 이제 라흐마이노프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을 떠돌다가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베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라흐마이노프는 아무래도 귀족 집안이기도 했고 공화정 지지자여가지고요. 이 소비에트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러시아 고국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조국 사람들을 굉장히 항상 보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향수병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서 아예 이제 미국을 망명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라흐마이노프에게는 잘 적응하기 어려웠던 나라겠죠. 이염 말이 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워낙 이제 슈퍼스타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잡아 돌린 거예요. 미국의. 미국의 산업에서. 클래식 음악 산업에서 잡아 돌린 겁니다. 사람을. 남긴 말이 있는데 이 정 떨어진 나라에는 미국인들만 들끓는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하는지. 비즈니스를 외치면서 사람을 들벗고 강행군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쓰러운데요. 맞아요. 근데 손이 그렇게 크고 타고 났으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보통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 조금 더 몰입이 되는데. 너무 자기 지쳐가지고 성격도 너무 안 좋아지고 이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망명 뒤에는 이제 작곡 활동을 많이 안 하고요. 대부분 이제 다른 작곡가들의 곡도 많이 치고 연주하면서 이렇게 지나다가요. 1943년에 미국 비버리힐즈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라우마니노프가 작곡한 곡들만 따지면 다른 작곡가들에 비하면 작업량이 많지는 않은 수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많이 굴렀군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많이 하기도 했고. 사실 연주가로 시작을 했긴 했지만 작곡가로서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는요. 이 가장 알려진 가장 유명한 피아노업주곡 외에도 또 유명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이 있어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라우마니노프가 서곡, 프렐류드라고 하는 악곡 형식을 24개를 써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종이라고 불리는 프렐류드 작품 번호로는 3번이고 넘버 2라고 불리는 이 곡이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고 알려져 있다가 요즘에는 모스크바의 종을 이렇게 불리던데요. 종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종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 곡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곡이 라우마니노프가 18살 때 작곡했던 곡이라고 하고요. 그 생전에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딱 들으면 알만한 정도의 곡은 아닌가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곡이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사다마오 아시죠? 아사다마오 선수가 현역 시절에 쇼트 프로그램으로 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됐는데 이 곡이 짧아요. 3분 정도 되는 짧은 곡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단단하게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빵빵 터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종이 정말 와서 가슴을 펑펑 치는 빵빵 치는 그런 웅장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혹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이렇게 불리는 곡입니다. 작품 번호 43번 곡이고요. 이 곡은 라하마니노프가 이제 말년에 쓴 곡인데요. 파가니니의 유명한 카프리스 24번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온 작품인데 이거를 24개 변주곡으로 만들어서 협주곡 형태로 만든 그런 음악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아마 이 음악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원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라하마니노프가 이렇게 협주곡 형태로 이제 변주한 이 곡은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하마니노프가 이제 성악곡도 몇 곡 썼는데 성악곡이긴 한데 이 보칼리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성악곡이긴 하지만 이제 가사 없이 퍼밍이나 이제 모음으로만 부르는 곡을 보칼리제라고 하거든요. 이 보칼리제의 이제 작품 원어로는 34번 넘버 14라 불리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또 되게 유명해요. 이 곡은 옛날 드라마에 슬픈 장면이 많이 나왔던 그런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적막하고 우울하고 잿빛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슬픈 곡인데요. 워낙 원곡이 좋아가지고 수많은 편곡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첼로 편곡도 있고 바이올린 편곡도 있고 피아노 편곡도 있고 오케스트라 편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편곡들조차도 인기가 많아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올림프스 가디언이라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거기서 오르페우스 편에서 오르페우스가 에오리디케를 찾으러 지하세계에 가잖아요. 그 지하세계에 갔는데 그 스틱스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뱃사공인 이름이 카론이에요. 그 카론이 산 사람을 건너갈 수 없어 이러는데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울면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이 부른 노래에 카론이 울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니 하면서 태워줘요. 그 스틱스강 건너는 배를 태워줍니다. 이때 불렀던 노래가 보컬리제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전에 기억을 꺼낸 거예요? 아니면 조사하다가? 찾아봤어요. 조사 나왔어요. 유튜브로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짧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이때 보컬리제를 갖다 썼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챕터 3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라우마니노프가 우울증도 되게 겪었고 향수병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뭔가 심리상태가 곡에도 반영이 됐나요? 맞습니다. 라우마니노프의 곡들은 대부분 우울해요. 대부분 단조. 단조 곡들은 굉장히 다 우울하고 다들 멜랑콜리하고 그래요. 그러면 유년기부터 거의 성장할 때까지 다 그냥 그런 느낌의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나 보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도 쉽지 않았거든요. 아, 뭐 결혼은 아까 했다고는 했는데 뭐 순단치 않았나 보네요. 했는데 사촌누이랑 했는데 그 과정에서 됐구나. 아이고야. 사촌누이랑 결혼하는 게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나요? 귀족 집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흔들릴 일이 아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니콜라이 달 박사로 인해서 치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완전히 치료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작품 활동을 재개할 정도로만 우울증이 해결이 됐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서 자체는 우울함이 깔려 있고요.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이제 여러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이노프의 모든 작품들을 관통한 주제가 우울함, 슬픔, 그리고 어떤 향수병,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게 관통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라마이노프의 생애와 또 명곡들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 간만에 유생님이 자기 좋아하는 거로 이렇게 설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되게 신나네. 이 사람의 열정이 느껴져서 거기다가 유생님 못지않게 순투님도 되게 신나있어서 지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신났어요. 신나 보이셨습니다. 좋아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신났고 더 아직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나요? 하고 싶으셨는데 못다 하신 라마이노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난 아까 유생님이 그 입으로 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가장 궁금해. 지금 사실. 이런 기분은 어땠어요? 저도 이번은 워낙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비하인드 이야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알고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재밌었어요. 아까 그래서 순투님이 언급해주시긴 했지만 뮤지컬 라마이노프가 있습니다. 그 라마이노프가 이 피아노업주곡 2번을 쓰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실제로 쓰인 곡들이, 안에 들어있는 뮤지컬 넘버들이 피아노업주곡 2번과 3번을 변주해서 만든 곡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께 딱 하나의 영상만 본다라고 추천해주신다면 유튜브에 뭐를 검색하면 더 좋을까요? 저는 조성진 씨의 라우마이노프 피아노업주곡 2번. 2번. 유생님은? 일단은 바니클라이번에서 임윤찬 군이 피아노업주곡 3번을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현정 씨가 지었던 피아노업주곡 2번을 한 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킴은 저랑 같은 입장이죠?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둘이 이 두 영상을 빨리 집에 가는 길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 그래서 명작편의 첫 번째 주자로 유생님께서 라우마이노프를 다뤄주셨는데 시즌2의 첫 에피소드다 보니까 나름대로 오랜만에 녹음이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이렇게 멀끔히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누구죠? 쓴트님. 접니다. 쓴트님께서 또 다른 명작을 들고 찾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